두 개 동시에 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iOS 13.5 그리고 아이패드 OS 13.5가 업데이트가 되었죠 오늘 주요 변화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마스크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애플워치에 두 가지 워치페이스가 공개가 되었어요 프라이드 에디션 워치페이스 2018년부터 매년 공개가 되었는데요 2020년 버전을 만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OVID-19, 코로나19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생겼는데 그거는 국내와는 상관이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타임에도 변화가 생겼고 애플 뮤직의 공유 경력에도 살짝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장착할 때 우리 아이폰 X, 아이폰 11 시리즈 사용하시는 분들 엄청 불편했죠 들어가면 얘가 한번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고 올리면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그 시간 타임이 조금 길다 보니까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애플도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업데이트에 그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올리면 바로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업데이트 된 다음엔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이렇게 빨리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두 개 동시에 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속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물론 그 차이가 얼마 길지는 않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아이폰 X, 아이폰 11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밴드 프라이드 에디션 스포츠 밴드거든요 그리고 나이키 스포츠 밴드도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밴드와 같이 사용하면 좋은 프라이드 에디션 워치페이스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프라이드 디지털과 프라이드 아날로가 있거든요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전 프라이드 스타일들도 다 만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보는 재미도 쏠쏠하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건강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의 맨 위에 보면은 코비드19 노출 기록이라는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노출 기록 및 알람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애플멘처에서 이제 다양한 공유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스토리 생성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애플 계기끼리는 페이스타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대 32면까지 그룹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말하면 나오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가서 페이스타임에 들어가면은 자동 강조 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은 말을 해도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iOS 13.5 변화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변하는 소소한 재미가 아이폰 아이패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또 다양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, 좋아요,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여러분 또 만나요